안녕하십니까. 보성주택건설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보성주택건설은 단연 간축척된 기술력과 감각적인 디자인 안목을 바탕으로 목조주택, 전원주택, 황토주택 등의 다양한 주택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시공이든지 고객님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토대로 기대하신 것, 그 이상의 시공결과를 선사해드리며 늘 저희 업체와 함께하는 시간동안 기분 좋은 서비스가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